안산시와 전라남도 고흥군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의 공동번영과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유나섭 안산시장과 송기근 고흥군수를 비롯해 지역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지역특상품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, 문화관광 등 실물경제협력을 위해 추진됐습니다.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서로 다른 도시특성을 활용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 우리 고흥군과 안산시가 여러 분야에서 더 교류를 확대하면서 상생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. 앞으로 안산시와 고흥군은 상호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발전의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안산 드림TV 김현주입니다.